여러분 성경적 신앙을 손에 들면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귀론을 공부하거나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제 지난주에 마귀들이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제 기도를 잘 대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가?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생각할 때. 벌떼에 있어 벌떼. 여러분 벌 아세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야생 동식물들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벌이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벌에 쏘여도 쏘였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간부가 지휘가 하니 벌에 쏘였다고 장교회가 후손가구에 말이 안 될 일이죠. 그렇기도 한데 이게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달려대니까 벌떼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말벌은 장수 말벌이 있고 틀보 말벌이 있고 그래야 무섭잖아요. 그 한 방 쏘이면 후손이죠. 벌떼가 달라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와 한 그름이 있어. 하늘에서 달라들고 땅을 밥을 잘못 들으면 땅벌도 있어요. 땅벌. 경상도에 쓰는 건 땡비라 그러는데 그런 벌도 있고.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요 원래. 자기의 본진을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불찍 건드려 보셨어요? 건드리면 사정이 없어요. 벌들은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막지하게 벌들이 공격하는데 여기 또 적어놨죠. 여기 벌매가 있어요. 벌매.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잖아요. 벌매라는 게 있는데 이 매는 아주 영리해요. 벌이 날라올 줄 알고 개구리나 쥐를 잡아서 말벌들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탁 던져놓고 저 멀찌감치 나무에서 지켜봐요. 그럼 벌 한 마리가 와서 개구리 살을 뜯어서 가잖아요. 그럼 이 벌매가 따라가요. 벌집이 있는 데를. 말벌집이 있는 데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서 탁 들어가잖아요. 그게 벌매가 공격하는 거예요. 벌매가 말벌집을 공격해요. 그 벌집에 있는 애불레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가서 벌들이 무시막지하게 공격하죠. 살려고. 그런데 카보 같은 이 벌매는 깃털이 있어요. 벌이 쏴도 효과 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날개를 틀어버린 벌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럼 아주 부리도 날카로워서 다 파헤쳐버려요. 땅 속에 있던 나무 등 위에 있던 공중에 있던 다 파헤쳐버리고 벌대의 봉고지를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뺏어 와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벌대의 공격으로부터 벌매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문제의 이면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을 항상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빌리포스 4장 5절에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래요. 이 절제가 뭐냐면 영어로는 모더레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관용, 자제, 절제, 중용.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아니고 어떤 일을 당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휘관이 가져야 할 첫째 책무예요. 전장에 참전했는데 여기서 포탄이 터지고 저기서 총알이 날라오고 아군이 죽어가고 피해가 발생하고 적은 어떤 형태를 공격해야 하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그럼 흔들리는 겁니까, 마음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흔들림을 다 전투 자체가 패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딱 가운데 서서 자아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상황을 직시해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해놨죠? 세상 고름대전서 7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31절에서 세상을 사용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절제해야 됩니다. 고전 7장 31절. 30절로 볼게요. 고름대전서 7장. 또 오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울지 않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오인이에요. 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은 통곡하잖아요. 그리스오인들은 절제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오인들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도 절제하고 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사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 와도 급빈 일이 와도 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직시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아는 오로 가지 않는 거예요. 대살로니의 전서 4장 13절에서는 대살로니의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가장 아픈 것이 뭐예요? 슬픔 중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사별의 고통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군밖고 죽었으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잠깐 못 보기 때문에 당장 아프죠. 슬퍼할 수 있고.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도 슬픔도. 세상에 물건을 사고나 팔거나 그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고 딱 지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신의 습관과의 기질이에요. 고전 9장 25절을 보시면 습관과의 기질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사람이 됨됨이에요. 사실은. 습관과의 기질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안 나도록. 예수님이 한계가 안 나오면 뭐가 납니까? 육신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구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육신의 향기를 낼 수 있어요. 9장 25절. 이 기록에 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 안 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게 자제, 절제, 관용 그 다음에 중룡 이런 것들이 불교의 중돌은 도 닦으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목탁 두드리고 연불 베면서. 로마 카톨릭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수도군에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그러면서 그런 고행을 이겨내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나죠. 여기 솔로몬. 솔로몬은 인생의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도 자문을 썼을 거예요. 지혜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에 이 참 이 백성들은 셀 수도 없고 구름같이 많은데 내가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 다음에 아마도 솔로몬의 노래를 썼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표로 그렇게 쓴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가. 사람들은 그 예표인 줄 모르고 남녀간의 사위로만 보니까 안 읽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솔로몬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니까 저크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원하는 이방신들을 다 산당들을 지은 거예요.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여자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말씀으로 또 무려지니까 망한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벌떼가 달려들면 말씀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펴세요. 이렇게 뭘 펼지 모르겠으면 번개와 같이 누르세요. 많잖아요. 틀어요. 말씀을 듣고 잔양을 듣고 하면서 벌떼들의 공격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벌매처럼. 그리고 벌매의 눈 한 번 보세요. 날카로워요. 벌이 수백 마리 달려봐도 눈도 끔찍 안 해요. 그대로 가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을 여러분 진지를 그렇게 박살 내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벌 몇 마리 날라오면 그냥 36개 없어. 금방 여기 있었는데 없어. 저기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하겠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러한 벌떼처럼 덤벼지는 마귀의 세력들을 여러분들 잘 차단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또 마귀로는 하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한 그릇 한 그릇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마귀 앞으로도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공격해요. 마귀들이. 특히 여러분들 구령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실체를 전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아가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가 그 옆에 있잖아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